.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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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뒀다. 진짜 몰라요 저러면. 문 아까도 느낀건데 문 아이가 타면은 잘 모르더라고. 이름 없는 문서 여긴 원래 연못이 있었다. 저주 받은 연못 풍수지리가 안좋았나봐요. 여기 자리가 엘로드 또 무조다. 끝이야 문서가? 밤 12시네 오후 어어어 여기가 뭐지? 음악감상실 음악감상실 음악감상실에서 테이프 가져와야 되는데 테이프 가져오기엔 그 여자가 나 죽이잖아 아직도 앉아있겠지 저기에? 아직도 있네 diz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또 가둬놔 이좋에다가? 됐다 간단 으하하하하하 여긴 어디야 아 여기 교실이네 다시 뒤돌아보자 지구과학실을 안가봤네 저기 파란색이 있지 근데? 다 파란 카드키라서 4층을 한번 가봅시다 4층 4층은 가봅다 아 저기 빨간색깔 카드키네 나 찾았나? 미친놈 진짜 와 들어가 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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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지금 잘못 들어가갖고 난민 왔나요? 아 진우님이 호스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알람을 껴놔가지고 스스로 많이 밀렸어요 후원 알람이 아 약간 왔던데네 왜 멀고 개맞지 않아 왜 멀고 개맞지 않아 뭐야 이게 다 본거고 멀고 이게 다인가? 반갑습니다 진우님 진우님이 다 깨셨나 이거? 아까 했던건데 다 차고있네 지구본? 뭐야? 꼬리야 저게 왜있는거지? 다 깨셨대요? 잘하셨네 지금 전 좀 도와주세요 저기서 어디로 와야되요? 강사 안보고 계실려나? 아 에어컨 방이 있는 방이 여기구나 아까전에 전원을 킬려면 파란색 카드키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역사관 1층이네 또있다 밑에 와아아아 극혐아저씨 뭐지 4층에서 2층까지 1층까지 너무 힘들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역사관에 가라 이게 뭐지? 못봤는데 이런거? 귀신 났어요 귀신 여러분 귀신 났어요 저거 도망 못채요 그냥 맞을게요 아아아아 어차피 맞추셔야겠는데? 아저씨 아저씨 저 뛸게요 오우 바로 뒤에왔어 언제이렇게 빨렸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되냐 이거 여기로가자 초기 아저씨 아저씨 페이크를? 아흫흫흫 페이크치네? 아으 좀 들어오세요 거기로 어 야 왜 안들어가 자꾸 여시이 됐다 가둬놨습니다 아니네 씨발 하하핳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쓰읏 아이 왜 안 가두어지냐 화장실 가야겠다 됐다 어~~~~ 으아.'" 어허 어 너무 싫어 저.. 저 좀 살려주세요 진화하는데? 잘못 눌렀다 괜찮나? 다행이다 나도 비키니 보고싶어 본지 너무 오래됐어 친구들아 보고싶다 어 하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약간 역사방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 전원키라고? 다시 4층가라고? 확실한거야? 나 잘 못 믿겠어 이제 사람들 말하는거 다시 위로 올라가라고? 알았어 저 건물들 동안 빨리 움직이자 그래요 지금이 기회다 비 많이 오나봐 여기 와 여기 사망력이 몇반이냐? 여기는 개짜증나겠다 아 속오네 여기 여기 돌아올려면 힘드잖아 됐다 이렇게 하고 에어컨을 키를 해서 그러자 와 와 소리 진짜 리얼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개 리얼하다 와아 나 순간 네어컨 킨줄 알았다 하하하하 다 뻣뻣한 종이 개사님 저거 어디서 저런 사운드를 가져온거야? 됐다 싹 싹 뭐야 뭐야 허허하 아 오랜만이다 너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와있는거야 아까도 이상한게 들어가있던데 혼자 얘 도대체 왜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여기 도대체 여기 도대체 여기 도대체 여기 도대체 여기 얘한테도 지금 다른사람 보는 여자 없으니까 용기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나가서 결혼도 하고 잘 살아야지 어?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그냥 왜이래 정수평 걸렸어 아 어 좀 마음이 안정된다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야 아까도 소영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성아가 왔어 드디어 여자 3명이 다 모였다 드디어 그런데 소영이는 성아를 무시하고 그냥 갔고 성아는 소영이를 따라가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어 난 너무 무서워져서 성아랑 소영이는 평소에 따로 둘만 있을 때가 많아 항상 성아가 얘기하면 소영이는 들어주기만 할 편이지만 오늘처럼 그렇게 싸우는 모습은 한번도 본 적이 없어 아까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야 싸울 수도 있지 영 sec 참치맨하나 참치맨 엇? compuls temporal 물이 사라졌는데? 네? 태극패다 너무 뜬금없이 없어져버렸는데? 에어컨 끄다 춥다 끄는 소리까지 존나 리얼하잖아? 아니 아저씨 거기 계시면요 제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태극패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1층에 그 귀신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오신다 오셨어요 오우ㅓ오오오오오오 우와 따라왔네! 어떻게 따라왔지? 와 개싫어... 진짜... 안니? 안 가둬지네 이제 가둬지는게 안되네 와 끝까지 따라오네 진짜 끝까지 따라오네 어차피 누나 못잡아요 им words 화장실에만 쓰면 끝나 그냥 진짜 즐겨요 화장실만 쓰면 절대 몰라 같다 3, 2, 1, 0 가자 흐흐흐흐흐흐흐흐 어어어어씨 아, 진다, 왜 저러, 왜 이렇게 느려 와 바로 앞에 있다 와, 빛이 뚫려 보여요 빛은 다행히 지금 내 코앞에 있나봐 좀 가요 제발 나 1층 좀 가게 3 2 1 3 2 1 또 오른쪽으로 나갔네 또 이쪽으로 나갔네 와 저 코앞에 있네 진짜 와 1층 가야되는데 큰일이네 진짜 왜이렇게 느리냐 악년이 어떻게 되었을때 이거 씨발 야 말이 되냐 저게 하하하하 참 나 진짜 와아 아아 아 근데 가두는거 밖에 다 없다 이건 가둬야되지 야 뒤로와 야 여기서 슈퍼 보자 얘 방금 문도 안열고왔어 뭐야 깜짝짝짝짝 아이 왜 문을 페이크친다 여기이이 귀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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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났어 여기 깨악 소리나야지 좀 있으면 아 문 쟤 안열고 뚫고 들어와 이제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문 뚫고 들어와 아니 경비는 시발 문 문을 뚫냐? 와 쟤 얼탱이가 없네 와 진짜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돼 나 1층 어떻게 가 아 뭐야 이게 진화한다 경비가 아 또 다시 가야 돼 아 말도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아니 무슨 경비는 문을 뚫고 다녀요 아 진짜 좀만 게임이네 이거 비키니 있을 때마다 대박 게임이야 갓 게임이야 솔직히 비키니 없어도 게임 껐을지도 몰라 와 진짜 에바 참치다 저 괜히 참치 스킨이 아니다 진짜 에바 참치네 어 나 1층 좀 갑시다 제발 갈 수가 없어 걸음걸이 졸라 느려가지고 청심 하나 먹자고 청심 만약에 하나 까먹을까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진화하려고 하는데 왜 안왔나 보다 다시 벌로 나갔네 여기서 1층으로 못 가나? 여기 안에서? 여기 계단에서 1층 갈 수 있잖아 음 카세트 가지러 갈거에요 지금 저기로 가는건데 못가서 그래요 잠겨있네요 파란색으로 아 못나가는구나 여기서 못나가 못나가 파란색 잠겨있어 어 이거 뭐야 무서워서 일로 나가게 되네 와 답없다 진짜 저 아라씨 개 느린데 나 지금 돈 얼마있지? 세개나 있네 돈 뽑아먹고 있으면 어디 가겠지 뭐 이거 좀 한번도 여러개 사고싶다 두개넣었습니다 두개 이렇게해도 한개 밖에 안 뽑혀요 돈은 다시 한개 안들어간걸로 틈친거고 밥 하나보다 두유 3개 훨씬 난데? 먹을때 하하 하하 와 개 느리다 쟤 또 뒤돌라고? 뛸라고? 에바다 진짜 너 와 뒤돌았다 미친놈 타자 배분도 아 제발 나 1층좀 보내줘 오오 나 한번도 제가 다 발견하면 그냥 1층으로 그냥 뛸거야 그냥 그 방으로 귀신 있는 방으로 태극패에 그냥 덧집어 건질거야 가서 내려간다 아 나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내려가네 아 이제 올라간다 와 군병에 달릴때는 개빠른데 에너지를 비축해두나봐요 달릴때에 대비해서 어 여기구나 물숫자 2층 뒤돌은거 아니지 네 신관중입니다 신관 저 카세트 테이블 드릴라고 엄청 개고생하네 두벅 두벅 이 씨발봉아 나 달린다 나 그냥 모른다 달린다 존나 빨리 달린거 봐 갑자기 뒤돌아서 이게 아니다 아 몰라 달린다 그냥 나 그냥 들어갈거야 음악감상에서 들어갈거야 야 귀신 들어와 덤벼 씨바 새끼야 덤벼 아 태극패 있다 태극패 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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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패! 찰에에에에е엇!!! 타오 BET 타오빠 ㅎㅎㅎ 오알오모모모모모모야 아오오오oper 오케이 아 이 말 나오기 전에해야 하는구나 전혀 빨라져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게 빨라 아니 이거 이게 가능하냐 이거 너무 빠른데? 이 뛰지도 못해요 너무 빠른데? 설마 아 다행이다 개념 어우 개념 개원할뻔 이리와 너무 빨랐어 방금 지수 이가 뛰면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못 뛰어요 지져 지지 여기 마지막이 진짜 어려운데? 될라나 이게? 세번째 것도 D에서 끝났는데? 어우 했다 진짜 아슬아슬했다 됐지 또 해? 됐다 훠우우우우우우우 야 진짜 피지컬겜 아니야 이거? 먹을 거 있었어 여기 우왕정심화 아우 하나 먹자 이게 모아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어던데 우왕청심화은 우왕키 진짜 카스트를 지키고 있네 여기서 여기서 이게 아니지 뜯어가야되는데? 여기있다 벨트 뜯어서 2층에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뭘것도 없냐? 카세스테이프 지키는 귀신은 처음번에 살면서 또 참치맨이다 에바 참치맨 갑자기 달려들꺼에요 분명히 전 알아요 저 미친놈 갑자기 달려든다 사실은 개뜬금없이 말이죠 바로 저렇게요 진짜 개시발 에바 참치맨새끼 와 답이 없어요 따라오는 집착이 진짜 끝내줘요 답이 없어요 됐다 난이도를 쉽게 할걸 그랬다 그냥 뒤에 있는데 그냥 알아봐 에바 참치맨 질린다고 이제는 제발 그만 따라와 두유나 한개 빨까? 두유나 한개 빨까? 됐다 두유되지금까지 16개나 먹었어? 아 이거 먹었네 그러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킬대 왼쪽으로 갔나본데요? 어? 어학실로 가야되요 어학실 바로 지금 이렇게 가는 곳이요 저곳이요 여길 가야되요 정말 귀신같네요 진짜 제가 가야될곳에 정확하게 가고있네요 너무 귀신같네요 아하 진짜 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가야때만 딱딱딱 그걸로 가는지 너무 이뻐요 저 치마 좀 보세요 저거 뒤돋을 것 같은데요 뒤돋네요 다시 뒤돋네요 와 와 와 제발 빨리 꺼져 제발 엄청 내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어 어 즉 으 으 으 으 어 으 Pont ל 아 누구야? 어? 처음으로 남자목소리를 들렸다 이 게임에서 그 선생님 아까 그림인데 선생님인가 봐 죽은 선생님 난 당직선생이야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열쇠를 주마 이걸 써라 하 파란색 카드가 어디서 쓰는건가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개 멋있잖아 밤은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손님도 같이 나가요 같이 저랑 같이 나가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너도 이 학교에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 어후 뭐야 문을 그냥 열었는데 문을 이마로 열었어 저기 이렇게 잘 무침 에이 로 에어 로 로 여 로 로 로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